어 야 진짜 미드 미드 탑으로 다단판을 가자 막판 아 진짜 마이크 안 흘렸구나 이거 안 보여줬구나 오케이 가보자 가자 자 이번엔 한번 진짜 올라가자 올라가자 진짜 아 같이 하니까 재밌어요 아 여러분들 또 감사합니다 야 오랜만에 그래도 저 천명 유지됐었다 너 덕분에 어 저 플래 승격전 저 플래 승격전이어서 사람이 좀 오겠지 아 아니야 아니야 그 어그로는 이제 끝나면서 끝났고 오랜만에 그 너 덕분에 저 천명 찍었어 너가 내 방송 망했다 그랬잖아 맞잖아 어? 아니지 내가 네 방송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래? 그래도 너 덕분에 들망했다 야 고맙다 간다 아이고 아이고 뭐더냐? 야 가고 있긴 한데 적팀이 더 빠른다 야 야아 야 틸났다 이거 너 살 수 있냐? 아 난 살아 나이스 잡았어 어? 야 따비 야 내 순간 피지컬 좋았지? 어 괜찮았었다 아씨 아쉽네 레오나가 나갔어 레오나가 나갔어 야 왜 나가 6킬인데? 아니 튕긴거 같애 아 그래? 뒤에 오면서 뒤에서 죽였다 야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그니까 하나 없어가지고 스노우브를 구르는거지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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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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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어 자 가는 중 올라간다 야 너 죽었다 임마 오 살았네 와 저거 못잡았다 카살이다 틀란가? 와 순간 폭딜 넣어봤는데 안됐다 까비 아 수고했다 아 까비 아 까비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해서 남은게 뭐가 있니깐 야 상혜야 나 골드3이다 아 골드2다 상혜야 오늘 방제에 엄수했다 켠김에 골드2까지 성공했네 성공! 야 상혜야 너 진짜 방제를 지키는 BJ구나 오늘 저 노방종 미션을 지키는 것처럼 방제를 오늘 지켰네 오늘 저 플래싱격전에서 켠김에 골드2까지 실친이랑 본전 듀오 아 성공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고해준 상혜에게 큰 방수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혜야 너 저기 저 약하지마세요님께서 여쭤보라고 해서 물어보라고 하시는데 물어봐도 될까? 뭐? 근데 플랜 어떻게 갔지? 그 큐야 사랑해님께서 어떻게 플랜 가셨지? 어 막 명치를 쓰시지 야 내가 대답 좀 해드려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알 권리를 또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내가 알려줄게 일단은 이게 연륜에서 오는 그런 멘탈 관리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거 어 버스를 잘 타는 것도 실력이지 어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는 드레이븐이 버스트를 태워주려고 했는데 너가 버스트를 내렸잖아 방금 내가? 어 그치 너 야 드레이븐이 8킬 9대 쓰고 내가 12킬 8대 쓰는데? 알지 드레이븐이 잘 해줬었는데 너가 갑자기 뛰쳐내렸지 어 내가 내린거라고 이게? 야 너 지금 큐 돌려 야 같이 돌리지말고 야 큐 돌려 야 탑으로 돌릴텐데 야 큐 돌려 안만나지 고장이랑 야야야 미드빵해 야야 들어와 아 그래 그래 야야 그거 한번 야야 너 같은 캐릭으로 해줄게 너 뭐할래? 야 뭐로할래? 딱 말해 야 뭐 걸고 해 내가 듀오를 더 해줄게 내가 어차피 더 어 근데 왜 내가 벌칙을 받아야 되는데 야 그럼 이렇게 앉아 야 저 치킨 치킨빵해 치킨빵 아 그래 죽었다 뭐 아니야 야 야 우리 저 미드에서 만날거니까 탑 챔피언을 미드에 써도 돼 아 그래 난 밝힐게 난 네넥할게 어 진짜? 어 야 저 아이템 맞춰야돼 도랑범 도랑검 갈거 도랑방패 갈거야 아이템을 맞춰야된다고? 저템은 똑같아야지 도랑검 가자 그냥 빨리 끝나게 어? 괜히 저 방패로 괜히 저 방패로 저 달팽이 마냥 방패 덮고있지 말고 나와 임마 어? 저거 물약을 빠지게 저 물약 하나랑 도랑검 사고 나와 야야야 김상애 너 지금 야비쓰지 마라 빨리 제대로 해 물약 1번에 두는거야 뭐라는거야 물약 1번에 두는거야 룰상 아니 룰상 1번에 두는거랑 믿음빵은 너 잘 모르잖아 알았어 알았어 1번에 뒀어 1번에 뒀어 1번에 뒀어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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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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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애야 이거는 야 왜 지는데 야 너 이거 유리한거 맞아? 야 잠깐만 야 나 모니터가지고 꽤 줬어 야 상애야 뭔데 이거 너 나 난 사기쳤냐? 상애야 이거 야 나 이전에 안되잖아 임마 나 뼈방패였잖아 아하하 아 내가 너 뼈를 쳤구나 그래도 내가 너 아픈거였구나 뼈에 맞아가지고 아하하 그렇구만 어? 저 펜타를 야 저 저 저 저 저 칠때까지 기다려야 돼 저거 저거 막타먹을때 어차피 칠거거든 야 집은 딱 한번 갈수있는거다 미드빵은 그래? 어 야 너 근데 CS 안먹냐? 어 못하러 먹어 왜 집에 안간다고 집에 안간다고 집에서 먹어야돼? 어 야 상애야 너 진짜 실제 마인드로 게임하면 안돼 임마 집에 왜 안가 임마 아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어 아 잠깐만 상애야 상애야 폰약을 해결할 플레이는 좋아 아 이거 딜라 누적시켜야 되는데 잘하는데 잘하는데 야 야 이 이러네 잠깐만 어 야 상애야 뭐야 화려하기만 하지 뭐야 이거 상애야 뭐야 뭐야 번쩍번쩍하는거 야 나 뭐야 나 비스킷 나오는데 먹어도 되냐? 아이 뭐라 비스킷 먹어도 되냐고 어 현주가 만들어준거야? 현주가 만든거냐고 현주가 만든거면 인정 아아 왜 너 뭐 가상현실게임은 야상애야? 뭘 응 응 응 응 평타 응 상애야 거의 야 근데 이게 너가 노크스트잖아 어 생각해보니까 나는 만화가 딸리네 근데 그거 만화가 딸린게 아니고 약간 아이큐가 딸린거 아니냐 상애야 그거를 지금 그걸 지금 안다고 상애야? 그게 무슨 소리야 미드팡 시작했는데 상애야 야 그럼 잠깐만 이거는 야 처음부터 다시 사용했어야 됐네 왜 야 그거를 왜 너 피 다 빠졌을때만 아는데 만화 다 빠지고 어? 야 상애야 머리 다 빠지고 프로페시아 먹어봤자 소용없다 마찬가지다 상애야 어? 피 다 빠지고 후회해봤자 소용없는거야 인마 아까 먹었지 나이스 나이스 이러고니까 누적시키는거야 아주 열받겠지 열받네 나는 피 흡이 되거든 거기다가 넌 방어막이지만 나는 피 흡이 돼 자 오랩을 찍었잖아 내가 응 안당해 아아 빠세 인마 김성애 3판 2선 같은 캐릭으로 하자 같은 캐릭으로 3판 2선으로 그러면? 아니 같은 캐릭으로 그래 그렇게 2캐릭으로 그러니까 3판 2선이냐고 야 일단 나와봐 그러니까 3판 2선이 아니고 같은 캐릭으로 이걸 리셋시키고 하자고 상애야? 그렇게 야비한 모습을 우리 둘이 있을때도 아니고 많은 스톤도 앞에서 그렇지? 3판 2선이 낫지? 그렇지? 상애야 아 그래 아 좋았어 증인이란게 이래서 중요해 나와 인마 자식아 롤 지우고 있냐? 나와 좋아 이게 에피지컬이야 인마 너는 아제컬이고 인마 에이그 이녀석 간다 야 뭐 뭐로 할건데? 말해봐 야 그럼 똑같이 맞춰 룬특도 이즈 이즈 이즈? 오케이 일단 1레벨 1레벨 3레벨에 그거는 알아서 올리는거야 뭘 올릴지는 아 아유 아싸 난 유성 피했어 나이스 illy 이즈 아 아 아 아 아 아 아.. 아프지? 뿌나봤다니 거의 맞춘거지 흐이식 하하핳핳第 1의 시크 알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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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mau 아엌 아엌 엑 그런데 드럽게 못하겠지 어 없어도 이기니까 그럼 니가 맞지 너 그거 야 너 그 피로 그 이 모진 세상 살아갈 수 있겠냐 상이야 어 아 방향 맞았는데 아 까비 나 그 뭐야 끝에 걸리는 그거를 계산한거야? 그럼 치킨도 니가 계산하겠다 상이야 하하하하하하 오케이 아 왜 안맞지 귀여워 야 너 피가 그렇게 많냐 너 물약 먹었냐 아 먹었구나 아 어쩐지 어 이상하더라고 오케이 물약이 2레벨 못찍냐 어 2레벨? 그냥 저건 스킬은 자유야 찍고 싶은거 찍는거야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걸로 아 까비 맞았다 까비 히히 너 마나 날리고 있지? 나는 마나를 안 날리고 있어 계속 응 안가? 응 나도 3레벨 너 이제 너 이제 W가 마나 소비가 적었기 때문에 너 이제 마나가 없기 때문에 넌 죽었어 요호 잡았다 풀써 임마 뭐지 하아아 나이슨 오 오 어때 창현아 어때 실물피지컬 소감 좀 창현아 치킨 가져가니? 응 지금 안죽이 돼 지금 배불러 창현아 지에스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 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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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구질구질하게 안 한다고?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좋았던거지 컨디션이 좀 안좋았던거요? 아니 그럼 그게까지 게임했잖아 그건 맞아 근데 너는 또 일하고 왔으니까 어 너는 일하고 왔기 때문에 어 자다와 에이 구질구살이 남았지 어 그리고 이게 원래 탑라이너와 미드라이너는 좀 다르긴 해 이게 다음에서 다음엔 탑에서도 한번 붙어야지 내가 미드에서 이제 붙었으니까 내가 미드를 안 쓴 지가 어 한 거의 1년이 넘었어 에이 구질구살이 남았지 그니까 탑에서 붙어야지 다음은 뭐가 다른거야? 아니 이게 아 분위기가 다르긴 하지 좀 편안한 느낌이 들수도 있고 일단은 오늘은 시간이 늦어가지고 못할것 같은데 어 탑에서 다시 붙어야지 아 그래?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아 이거 상혜가 보내준 치킨 처음 먹겠네 무슨 치킨 좋아하니? 어? 보내줄거면 보내줄거면 뭐라고? 보내줄거면 보내준다고 보내줄거면 보내준다고 무슨소리야 상혜야 아니 보내줄건 보내준다고 아 보내줄건 보내준다고 아 보내줄건 보내준다고 아니 말했지 그래 들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거 잘못 잘못 들었네 상혜야 어쨌든 간 나는 점수는 잃었지만 어? 우리 함께해서 하는 그게 중요한거 그래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근데 야 어떡하냐 스플레저 4 4돼가지고 아니 아니 금방 올려 금방 올려? 야 근데 4도 그냥 4가 아니고 57점까지 떨어졌네 내가 그 LMI 다 들어줘네 또 알았을게 그래 그래 또 하자고 그래 바로 아 또 들어가고 저 상혜한테 좀 금방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세이벌까지 늦은 시간까지 저 직장했는데 3시까지 어? 어 얼른 자 임마 어 그래 들어가 어? 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저기 좀 롤하고 있어? 어 상혜야 어 아 뭐하냐 롤하지 롤 롤하고 있어? 어? 상혜야 응 내가 지금 기분이 이상해 방송하냐? 어 왜 이상해 지금 저 플레 승격전인데 어 두판을 했어 응 다 됐어? 페페 승승승승한 작전인데 응 그 작전에 참여할 생각 있나? 버스 태워달라는 얘기네 야 니가 무슨 버스를 태워 너 너 저번 시즌 나보다 낮았잖아 어 나 근데 뭐야 너 이.. 근데 너 엄밀히 말하면 너 이번 시즌에 지금 몇 판 했어? 400판 했지 아 아니야 이번 시즌에 350판 했네 너 지금 350판 해서 아니야 내가 380판까지 봤는데 무슨 350판이야 그날로 더했으면 400판이야 400판인데 어 400판 해서 지금 플랫 3 간 거 아냐 그치 어 지금 플랫 3 40점이지 그치 지금 400판 해서 간 거 아냐 근데 나는 지금 180판이야 브론즈에서 브론즈 4에서 플랫까지 올린 건데 그래 나는 180판인데 지금 플랫 승격전이야 그니까 400판 하면 나는 다이아야 최소 그러니까 오히려 니가 기뻐해야 된다 돈 받을게 한 판당 만원씩 줘 아 한 판당? 맞아 생각해보니까 한 판당 만원씩은 받아야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아 아 그러면 다른 애한테 2만원 주고 저거하지 뭐야 너 대리해봤어? 너 대리로 올라갔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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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는 승격 고백이야? 아니 회사 직급이 대리지 아 오케이 그러면은 대리 좀 받잖아 나한테 어 야 어 너 그거 언제 끝나? 끝났어 지금 끝났어? 어 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냥 게임만 같이 하자 아 알았어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? 어 아니 그냥 그냥 마이크도 같이 할까? 어 뭐야 참여도 돼?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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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만 같이 하자 평소처럼 게임 할까봐 겁난다 나 아 그래 그래 알겠지 욕하면 안되잖아 어?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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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내가 어 오케이 어 내가 지금 오케이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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